한국국토정보공사 앞에서 쏘고 뒤에서 하나 쏘고 같이 네, 방으로 타고 쏘고 네, 방으로 타고 쏘고 타당 쏘고 타당 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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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있어, 이따가 있어 이따가 있어, 이따가 있어 타! 타! 어? 나 괜찮은데? 그, 택 갖고 왔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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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치!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자, 정임이 이렇게 찍어야 되는 거에요? 하하하 찍어, 찍어, 찍어 이야, 최고야, 무섭다 수고했어 어, 그래 잘 찍어, 자 안녕하세요, 차정임 역할을 맡은 배우 박하나입니다 네, 저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촬영을 끝냈습니다 아, 너무, 뭔가 시원섭섭하면서 아쉬운데 이렇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아, 촬영을 하면서 이 역사에 대한 무지함을 느끼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이몽 남은 회차도 사랑해 주시고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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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